시장과 종목을 아울러 본다고 해서 시종일관 출발 전략입니다 이기범 차장, 유인재 위원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이기범 차장님, 우리가 반등이라고 하는 것이 상승과 다르잖아요 주체적인 상승이라 반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락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때문에 오르긴 오지만 그렇게 확신을 갖기 어려운 단계이거든요 어떤 걸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벌써 1월달 이번이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1월 마무리 점검하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 매매 동향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3조가 넘게 수매수를 계속 지속해 왔었는데 올해 2013년 1월 들어와서는 지금 이 시각 현재 전일 5천억까지 매도를 합치면 약 1조 7천억 원 정도의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도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벵가드 펀드 지수가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달러원 환율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일부 물량 나가는 물량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불거졌던 지정학적 리스크 북한의 3차 핵실험 얘기 여러 가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무려 1월달 전일까지 해서 약 1조 7천억 원을 현물 쪽에서 매도했습니다 근데 작년 연말에 3조가 넘게 들어와서 이 물량은 그래 고스란히 감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선물 쪽 파생매매 쪽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무려 지난 작년 12월달 코드로플 이후로 28,246개혁을 현재 수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현물 쪽으로도 시장에서 매물 압박이 상당히 심해서 주가의 하락을 받고 있는데 파생시장 즉 선물 시장을 가지고 프로그램 매도 유발 그 다음에 선물로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게 두 가지가 역시 수급 쪽에서 상당히 국내 시장을 좀 압박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론 쪽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그 다음에 1월 마지막 날 2월달을 보더라도 외국인들 현물과 곁들여서 선물 쪽 시장을 꼭 반드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선물이라는 거는 3개월짜리 만기 상품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추가로 물량을 늘려가느냐 환매 즉 물량을 줄여느냐 따라서 당분간 시장에 대해서 하박 경위 시장이냐 추가 하락이냐 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 매매 행태를 보게 되면 현물을 사고 선물로 받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두 개 다 공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 현 선물 쪽에 대해서 특히 선물 추가 매도냐 환매가 들어오냐는 반드시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얘기 나오는 달러원 환율에 대해서도 저는 무려 1.9%의 반등을 줬었는데 달러가 이게 단순히 일시적이냐 안 그러면 1,050원, 1,100원 돼서 레인지 즉 박스권에 갇혀 있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1월 말의 기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1월 시장 점검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세 나오면서 대차장고 즉 공매도 얘기가 최근에 심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1조 7천억 매도를 냈었는데 과연 실제 현물 매도와 그 다음에 공매도 물량을 어제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랬더니 1월 한 달 동안에도 대차장고가 상당히 늘어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1월 한 달간에 대차장고가 늘어났던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IT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LG전자 다음 최근에 주가 맵을 못 추고 있는 기아차 그 다음에 대우조선의향, 하나케메칼, 한지네온 등등이 있었는데요 이게 1월 한 달 동안에 가장 공매도가 좀 많았었습니다 대차장고가 좀 많이 늘어났었는데 이 종목 중에서 최근 일주일 최근 오늘을 제외한 전일까지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무려 1조 1,7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나타냈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매도 강화했던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SK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기아차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하락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 했습니다만 역발상으로 봤을 때 대차장고라든지 공매도를 많이 친 종목에 대해서 쇼커버링, 쇼커버에 대한 기대도 단순히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기아차 오늘 또 제가 수급담을 봤더니 하이닉스는 좀 미비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또 좀 매도스가 나타나는데 기아차 부분은 쇼커버가 약간 좀 진행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세 종목 역발상으로 쇼커버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카총의 상위 종목권 1위부터 12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삼성자가 무려 20%가 넘게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약 4.5% 가지고 있고요 현대모브스가 2.6%, LG화기 2.1%, 그 다음에 기아차가 2% SK하이닉스 1.74% 가지고 있고 그 외 종목이 포스코, 한국전력, 삼성생명, 신한지주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6종목이 최근에 좀 낙폭하대가 특히 전차가 좀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역시 종목이 차별화 장사가 진행된다 손 치면 좀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에 무게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가져서 시카총의 상위 종목들, 등치 큰 종목들로 위주로 해서 관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과 기술적 보상 말씀드리겠는데요 외국인들 현물 매도, 신규로 사는 것보다는 매도 진정세가 언제 되는지 현산물 쪽에서 반드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은 좀 온 것 같습니다 다만 전일 101선이 이탈이 돼서 추가 201선까지 좀 보인다는 게 좀 우울한 사실인데요 일단 1920선 지지 여부 201선 보고요 단기적으로 1950선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저항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여부 이번 주 관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주목하자고 하셨습니다 유인재 위원님은 중국 소비 관련주, LED 관련주 보자고 하시네요 일단 기존에 계속 강세를 보였던 IT주들이 꺾였다는 의미보다는 아무래도 당분간의 IT 쪽에 대한 실적 불안감이라든지 또 오늘은 약간 환율이 약간 좀 주춤하긴 하지만 환율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위축됐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뭐 이번 주라든지 뭐 어떤 상황이 어떤 기존 IT 종목들에 대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IT 종목들이 다수 좀 쉬어갈 때 한번 눈을 돌려보자는 어떤 의미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물론 이 종목 또한 중요 어떤 섹터, 중요한 테마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향후적으로 일단 중국이라든지 또 LED 시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개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중국 소비 관련주라고 하는 부분은 뭐 너무 넓기 때문에 상당히 뭐 넓은 의미인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모멘텀을 찾은 게 중국 쪽에 대한 어떤 경제적 비표들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전에 나왔던 GTP 성장률이 예상치보다 한 0.1%에서 0.2%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7.9% 정도 성장하면서 어떤 중국의 어떤 경착률에 대한 어떤 신뢰감을 좀 높여줬고요 또 최근 들어 나왔던 부분들이 또 HSBC, PMI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51.9가 나오면서 그날 2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지면서 결국 다시 한번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계절적인 특징 또 우리도 이제 구정이 있듯이 중국에 춘절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기점으로 삼아서 중국의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항상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역시 중국 소비 관련주에 있어서 어떤 최근에 또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LED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LED 업종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성장한다 굉장히 좀 좋을 것이다 하고 있는데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 종착역이라도 될 수 있는 부분이 LED 조명 쪽인데 역시 단가 문제 때문에 상용화되는 부분이 상당히 딜레이 됐었고 이런 부분들이 또 글로벌 경기 악화에 맞물리면서 상당히 위축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2013년부터 제도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백열전구에 대한 판매가 단계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단가에 대한 부분만 조금씩 해결이 된다면 LED 조명 시장에 대한 부분이 급격히는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점점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이제 그동안의 기술력이 발전했기 때문에 단가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LED 조명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좀 각광받을 수 있기 때문에 LED 업종에 대한 부분도 다소 IT 전반적인 부품주들이 쉬어갈 때는 한 번쯤 지켜볼 만하다 최근 흐름들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양호하다는 점도 역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 주들 그 다음에 LED 조명 쪽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번 주에 수익률 제구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관심 종목은 한 세 종목을 잡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소비 관련 주로 너무 많지만 그래도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시청 상위 종목 중에서는 파라다이스를 잡아봤고요 그 다음에 LED 쪽에서는 우리ETI 그 다음에 금호종기를 관심 종목으로 한 번 잡아봤습니다 시종 일관 출발 전략 두 분 함께 했습니다 HMC 투자증권 분당 지점 이기범 차장 우리 투자증권 머그클럽 유윤재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